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때가 그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기 자신을 아이라 표현하고 두렵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슬프다 슬프도 소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서 4번 정도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40년에 넘는 세월 동안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레미야 1장의 핵심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장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외쳤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족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적랄하게 고발하시며 그에 따른 야외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단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 인해와 내 신혼을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곡식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싶으셨던 그 고백 그 말씀이 바로 2절 안에 있는 내가 기억하노니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친밀하게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때 내가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비유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사용하는 비유는 여러분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마치 결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좋았던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귀에다 대고 외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더 이상 내 말씀을 거부하거나 못 들었다고 변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청년때 인해와 신혼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를 말씀해 보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국시키신 후 그 이후에 신혜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었던 그때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너희와 결혼했고 너희와 나는 남편과 신부 부부의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언약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관계의 깊이, 이 관계의 소중함은 어느 정도인가 마치 신혼부부처럼 부부의 관계처럼 결혼했을 때, 청년의 때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안에서 비유로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청년의 때인의 신혼했을 때의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은 히브리어로 누림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가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르인데요 나르인데요,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르인데요, 이 청년이라는 히브리어 누림이 이 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내 여기서 말하는 이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이내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젊은 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신실한 사랑을 청년 때 이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혼 때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신혼 때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결혼 자체의 의미보다는 신부의 상태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본절에서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결혼 가운데 우리가 부부가 함께하는 그 사랑보다는 결혼하기 전, 약혼한 때 약혼한 때 오고 가는 그 달콤한 사랑 그 뜨거운 불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번 그 신혼 시절을 생각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 시절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그렇죠, 뜨겁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쉬워서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런 친밀하게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신혼 때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처음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신혼 때의 사랑, 그리고 청년 때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기억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그 방금 얘기한 청년 때의 인혜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따랐을 때, 광야에서 내가 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사랑했을 때, 어디에서? 광야에서 마치 찬송과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때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씨 뿌려도 열매가 맺은 땅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노력한 만큼 그 결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시오 아멘 여러분, 하반전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뱅과 정갈이 있고 건조한 땅, 물이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광야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급당에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하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고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매치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의 남편인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내가 그때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따랐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 좋아서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현실 앞에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누구 누구야 오직 나만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겠니 다 빼고 주님만 남으면 하나도 없고 주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가 찬양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찬양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찬송가 한 찬송가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차를 탈 때도 또한 누구를 만날 때도 또한 제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사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가사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사입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이 진짜 대단한데요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암박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따랐을 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면 충분해서 저 또한 밤이든 낮이든 교회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참 많이 울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찬양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정과 여러가지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항상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저녁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아이들 다 재워놓고 제가 혼자 기타를 잡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아픔 나에게 걷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할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알 수 있으면 하나님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처럼 가슴이 뛰고 폭차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찬양만 해도 참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눈물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 신앙의 모습에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그 광야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회복하는 은혜가 특히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여와를 위한 성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와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와의 말씀이리라 아멘 두 번째 비유 여와의 성물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와의 수확 가운데 첫 열매이며 여와께 드릴 거룩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핍박하거나 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3절 말씀에 후반부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인 그 백성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물이요 첫 열매이며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니 이 말씀을 여러분 영어 원문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과거 영어로 나와요 해석하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에게는 거룩한 백성이었더니 그들은 참 거룩한 소산이었더니 라고 즉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거룩함으로 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로 성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위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특별한 대상을 위해 용도를 위해서 성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 거룩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별되고 성별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아주 특별하고 성별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흔한 일반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이함을 보았게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에 구덩이 있다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않냐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냐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엮여온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이치한 것들을 따라내리라 여러분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래미야에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배신하고 이 백성의 우선왕으로 갈 수 있는지 내게서 조상들에게 무슨 불이함을 보았기에 어떻게 나의 백성이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 나를 멀리하느냐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한 것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것뿐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이래미야에게 호소하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 종류의 사람이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등장하는 내용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 선지자리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영웅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을 말씀해 보시면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영적인 네 명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을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문가인 율법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가치한 것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을의 신을 섬기는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의 존재의 가치인 거룩함 이 순결함을 이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내가 그때가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들이 나와 함께 씨름했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했던 그 사랑 그 거룩함 그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그립다라고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순종하려고 애쓰고 씨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 참 많이 보고 싶어 하셨고 내가 이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씨름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 그때가 너와 나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향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랐을 때 내가 저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 좋아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내 삶의 현실이 씨를 뿌려도 뿌려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노력을 아무리 아무리 해도 결과를 얻어진다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산이에요 첫 열매이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구별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